안녕하세요 오늘은 홀푸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홀푸드는 미국의 올가닉마트로 북미와 영국의 약 479개의 점포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내부를 함께 보실까요 우선 들어가는 각종 과일, 야채, 꽃들이 바뀌지는데 뭔가 분위기가 아 건강해지는 느낌 나는 건강하다 야채를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 아스파라거스도 건강해서 하얀 느낌 과일 코너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과일 뿐만 아니라 여기 홀푸드는 신기한 과일들이 많아요 일반 마트에서 잘 볼 수 없는 용과 석류 그리고 두리향 같이 특이한 과일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처음 본 것은 이렇게 사탕 캔디류 혹은 아몬드 거기다 곡류 밀가루 귀노와 이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통에 남아서 본인이 직접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사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사고 싶으면 많이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선 코너 그 옆에 육류 코너가 있는데요 생선은 먹어보지 못했고 홀푸드 소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하루보다 못해도 미국 마트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홀푸드와 뭐니뭐니 해도 이런 베이커리 그리고 디저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가?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홀푸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뭐 케익률부터 해서 뭐 신기한 게 많아요 크림블레르, 라이스프루딩, 뭐 특이한 디저트를 맛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요리들도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코너도 있는데 아직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홀푸드 하면은 이제 이 샐러드 바 마리 샐러드 바지 사실 거의 뷔페에 가까운 근데 뭔가 건강해지는 맛 맛있긴 맛있는데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한 번씩 한국 요리도 있는데 그것도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한 번쯤 그리고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히 먹을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갈 데가 없다 이럴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쿠키도 되게 맛있게 장치가 되어있고 뭐니뭐니 해도 저는 홀푸드에서 마카롱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쿠키도 되게 맛있게 장치가 되어있고 비싼가? 미국에서도 비싼 편인데 정말 맛있더라구요 근데 어디 초대받아서 가거나 그럴때만 선물용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홀푸드는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음식들 아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신선한 야채와 신기한 과일과 질 좋은 육류 그리고 다양한 디저트들을 구매하고 싶을 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